확실히 두부의 맛 잘 배겠다. 그런데 두부를 너무 많이 끓여놓으면. 물러지니까. 물러지고, 퍼지고. 꿇고. 그다음에 고기를 쓸어요. 고기, 고기. 호박 빨리 빼, 호박 빼, 호박 빼. 고기 쓸어요? 고기 쓸어요? 고기를 썰을까요, 선생님? 와, 진짜 스무색여 넘긴다.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와, 긴장감이 정말 있어. 이거 시쳐와요. 어떤 거 시쳐?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시쳐. 네. 아, 예. 고기는 어떻게 썰을까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고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이렇게 쓸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쓸고 이렇게, 이렇게. 오! 선생님, 저기 보니까 강된장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렇게. 다시 또 물으면. 물을 조금씩 조금씩 포가면서. 아, 계속하면서 처음부터 끓이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솥을 그냥 이렇게. 그렇죠. 한 번에 딱 하면. 세 번 물을 붓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응. 밥은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잘 모르겠어요. 뜸 들이고 있어. 지금 열어봐도 돼. 잘 모르겠습니다. 뜸 들이고 있어. 지금 열어봐도 돼. 긴장되어가지고 제가. 아니, 모르면 어떻게 해. 열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왜 웃으시는지. 저거를 만약에. 조재윤 씨한테 그냥. 동재 씨가 있으면. 그걸 왜 몰라. 그걸 왜 몰라. 말이 많아. 한 번 봐봐요. 오, 잘 됐다. 지금 일단 비중이 괜찮은데. 처음 해보는 거야, 처음. 뜸이 덜 들었을 것 같아. 뜸이 덜 들었어. 응. 뜸이 덜 들었어. 팍 보면 조금 덜 들었어.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전부. 그거 하세요. 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자, 어서 드세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멸치볶음인가요? 네, 멸치볶음. 나 멸치볶음 진짜 좋아해. 노래 진짜 좋아해, 멸치볶음.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